일자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충북 지자체에만 천억 원이 넘는 돈이 풀립니다. 반년 안에 일자리 만드는 데만 쓰라는데 당장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까요?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업 대란을 국가 재앙으로 인식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도 숙제를 냈습니다.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라며 전국 지자체에 3조 4천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하면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 배정될 추가 일자리 예산이 1,154억 원. 공무원 추가 채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세워 남은 반년 동안 웬만하면 다 집행하라는데 준비도 없었고 시간도 없으니 급한대로 기존 일자리 사업만 확대합니다. 취업 박람회와 구직자 교육 등 간접 지원 활동만 강화하거나 굳이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면 공공 성격의 단기 근로자리만 일시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용장려금 제도라든지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민간 부분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정부가 실업 해소에 막대한 돈을 풀었을 때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일부 지자체는 초겨울 풀도 없는 언땅에서 풀을 뽑게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